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을 모시는데요. 원래 재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한동안 못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재담당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했는데 2% 정프로가 워낙 김효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면서 제가 고참이 양보한 겁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얘기를 아침 시간에 한 두 번 드렸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되게 강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 상승의 전제 조건은 약 달러의 유지다. 이게 강 달러로 확 돌아서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걸 자주 봅시다 그랬는데 역시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이 저하고 통화하는 바가 있나 봐요. 딱 오늘 이 약한 달러의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한 3주 전에 제가 조금 조금 흩어났던 얘기부터 한 번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3주 정도 전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주가도 3주 전에도 이미 글로벌 주식이 많이 올라 있고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있는데 아구가 안 맞는 게 하나 있다. 달러가 여전히 백 언저링 시수로 하면 굉장히 강한 데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 한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오만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잘 맞는 거를 모델을 몇 개 만져보니까 재정수지하고 경상수지 GDP 대비 미국의 재정수지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링을 해보니 지금 미국의 체력에 맞는 적정 달러는 89다. 지금 97 아닙니까? 여전히 9% 그 시점으로 하면 12%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저 떨립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달러가 자기 체력에 안 맞게 고평가가 돼 있냐. 누군가는 달러를 원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3월 초 중순에는 외환자금 시장이 완전 꼬이면서 그런 달러 크런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단계는 지났지만 여전히 달러 스마일. 불확실성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달러를 계속 원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80에서 100 정도에서 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이었으니까 약세 압력이 워낙 누적돼 있어서 더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주 동안에 막 쫙 들였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달러는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약세로 돌변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재정이라든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80대 후반 80대 얘기를 하셨는데 배건조리에서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얼핏 듣기에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열려 있겠네 라는 기대가 좀 생긴단 말이죠. 그냥 원인 약세 배경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효진 의원이 보시기에는 아래 위로 어떻게 열려 있고 닫혀 있을 것 같으세요 당분간 당분간 최근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실제 심리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더 이상 악화되는 모습도 일부 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악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으로 굳이 따지자면 약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뭔가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원하면 이 불확실성을 나열을 해볼 수는 없는 건가? 그럼 만약에 5개면 하나가 없어지면 꼭 몇 퍼센트만큼 약세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은 제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돼야 되고 뭔가 컨트롤 다시 안 되지는 않을 거야. 뭔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달러 지수에는 유로가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 그리고 단순히 이게 달러다 유로다가 아니라 유럽 경제가 워낙 고전하고 정책적으로 공동 대응이 안 나오니까 유럽이 저러다가 진짜 쪼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좀 경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럽의 바로 옆에 있는 브렉시트가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노딜 브렉시트는 아닌 그런 진전 협의에 대한 진전이 좀 돼야 되고 가장 큰 문제인 미중 갈등이 과연 2018년 19년만큼 그렇게 격화될 거냐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격화되면 강달러로 간다는 거죠? 그것도 불안 요인이니까? 네. 그리고 혹시 저는 이건 가능성 진짜 낮게 생각하는데 연준이 갑자기 긴축할까? 정상화를 할 가능성은 없는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지지난주에 짚어보았고 저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연준의 급격한 긴축 가능성은 너무 없다. 경제가 좋아서 긴축하면 좋겠는데 경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유럽이 쪼개지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유럽 경제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려면 내년은 가야 하나 봐요. 그리고 미중 갈등은 올해는 좀 급격하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 악화 일로로 갈 것 같은데. 11월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렵고 코로나는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가을이 지금 이제 여름이 막 오고 있지만 가을이 오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그동안 각국 정부들이 방역체계를 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난 3, 4월에 2, 3, 4월에 혼란과는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금융시장의 반응도 같은 팬데믹이 와도 좀 다르긴 하겠죠. 일단 경험했으니까. 지금은 또 그럼 경제가 얼마나 위축되냐. 어느 기업이 가장 타격을 받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쭉쭉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올해는 달러는 약세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누적돼 있습니다. 뭐 저의 추정으로도 13% 고평가였는데 더 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약세 압력이 굉장히 누적돼 있는데 이 불확실성으로 꼽은 것들이 올해 연말까지 하나도 되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주 새로운 것들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한 90대 후반에서 계속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자체의 펀더멘탈 지표로만 보면 앞으로도 10% 정도는 더 빠져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는 이슈들을 경제적으로 해석해보면 반대 방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퉁쳐서 지금 가격대에서 큰 하방이나 상방의 가능성이 없고 이 정도에서 길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있었고 만약에 제가 몇 가지 열거했던 것들이 강도가 좀 약화되는 시기가 있을 테고요. 불확실성이 더 강화되는 시기가 있을 테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유럽의 정책에 큰 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도 어떤 식으로 뉴스를 보면 되게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환율 시장 입장에서 보면 위아나는 이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약세로 갈 때는 한 3, 4%씩은 약세로 갔더라고요. 굉장히 단기간에. 그런데 지금은 한 하루 이틀 약세 정도가 그냥 다시 제자리로 갔단 말이죠. 그럼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하반기 내내 미중은 갈등이야.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문제일 수도 있고 내후년도 문제일 수 있어. 그렇지만 당장 이렇게 하나를 얹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흐름은 아닌가 보다. 한숨 약간 돌린 그 지금 상황이 아닌가. 미중 갈등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변화는 유럽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도 되게 많아지고 미국도 많고 하지만 다 묶으면 유럽이 가장 많잖아요. 가장 많고 안 그래도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 진퇴양난이랄까요. 그렇게 보였고 되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꼭 저렇게 선제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들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공동 대응을 하는 거예요. 유럽네. 네. 독일, 덴마크 이런.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한 5월 중하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맏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유럽에서는 가장 경제 규모가. 그렇죠. 지도국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전 정도인데. 가장 경제 규모가 큰 1위 국가니까요. 이 두 나라에서 5천억 유로 혹은 7천5백억 유로 정도의 공동기금을 출연을 하자. 그리고 22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팬데믹 프로그램 같은 것도 증액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견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5월 초 4월까지만 해도 유럽은 정말로 조금 너무 힘들겠어. 유로화 저렇게 해서 내년에도 경제가 유의미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은 몇 조 달러를 쏟아붓고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두 발자국식들은 빠르게 뭔가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하면 굉장히 격차가 있다 보니 환율 입장에서는 유로화에 대해서 더 약하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진전의 속도가 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유로화도 이제 약세는 더 이상은 가지 않겠구나. 그리고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당장 유럽 경제가 탄력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쪼개지거나 아니면 또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의 금리가 독일하고 너무 벌어지면서 다시 좀 위험을 겪는 그런 시점들은 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그런데 아마도 우리 3프로티비나 경제신강학계로 듣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 약세는 우리 달러 원환율 그러니까 우리 돈 대비했을 때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 다우지수도 어려운데 달러 인덱스가 뭔지 저 양반들은 자기네들만 알고 막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달러 가격을 주가지수처럼 지수화한 건데 그러면 비교 환율이란 건 비교니까 원달러 환율, 달러 원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원화, 원화 대비해서 달러의 환율인데 여기에 구성되는 통화가 뭐뭐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할 때. 여섯 개가 있고요. 유로, 엔, 프랑, 파운드. 넘어져도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저런 거 아닌가요? 덴마크 코로나 이런 건가요? 스웨덴? 안전통화죠. 안전통화. 그런데 유로가 60%예요. 그리고 엔화나 스위스 프랑 같은 것들이 10%나 한 자릿수. 그러니까 거의 유로화 대비 환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어떤가. 유로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가 달러에 굉장히 중요하고 달러 지수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달러의 힘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원달러는 한 20, 3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원화 강세죠. 네. 워낙 강세인데 20, 30원도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그냥 좀 그런가 보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후에 외환시장에서 가장 고전을 했던,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한 통화는 브라질 헤알입니다. 그렇죠. 아마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서 간혹 추이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올해 이후에 한 45% 정도 약세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은 한 40% 오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아마 50%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달러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1,200원이라고 치고 45% 약세면 1,800원이에요. 그렇죠. 저희 2008년에 막 그렇게 난리 칠 때도 1,600원 정도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브라질 이렇게 헤어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의 상황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도 이렇게 또 탄핵 요구들이 이벤트들도 있더군요. 내년에 뭐 네. 탄핵 요구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나라만 놓고 보면 헤알이 그렇게 다시 강세가 안정될 만한 굉장한 모멘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니까 지난 한 보름 정도 동안에 헤알화가 14% 강세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도 브라질 경제 규모 되게 커요. 그렇죠. 한국보다 클 것 같은데 되게 큰데 환율이 막 한 1, 2주, 2, 3주 만에 고수다 개별 종목이에요? 네. 15% 강세가고 이런 거는 좀 그동안 연초 이후에 되게 많이 약세로 갔어서 뭔가 작은 모멘텀만 있어도 좀 안정이 되었으면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달러가 저렇게 3% 움직일 때 헤알이 14%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달러 인덱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염두 판단해 보는 거는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통화 중에 비중으로 보면 유로화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60%라고 하니까 결국 유로의 어떤 경제 상황,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텐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거는 연준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풀 개연성이 있는 것도 연준이고 그러면 사실 편하게 생각해서 연준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풀면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지겠네라고 우리 청취자 시종률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유럽 경제가 그나마 강달러가 유지가 된 거지 유럽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상황이 되면 분위기가 급하게 반전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97레벨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유달리 본 건 아까 김 의원께서 얘기해 준 것 중에 뭐야? 프랑스하고 독일 리더십들이 뭘 한다네? 그리고 유럽의 EU 집행위원장은 더 많이 한다네. 그런 얘기들이 돋는 순간과 비슷하게 약달러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군요. 약세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은 단기로 보자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의 주가 지수도 많이 올랐고 브라질 같은데 신흥국들도 되게 많이 올랐고 저희도 주식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도 더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그래서 유럽에 관한 데이터, 외환시장에서 보는 특수한 데이터들을 쫙 봤어요. 지금 뭐뭐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유로화가 강한 건가. 다 좋아요.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금융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예상을 상회하는 지표가 많은지 하회하는 지표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부분 국가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마이너스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해 있거든요. 내다 꽂은 것처럼 내려가 있는데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지만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유럽에서도 드디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네. 최악은 지났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유럽은 국가마다 체력이 되게 달라서 이걸 묶어놓는 데 따른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독일 금리가 제아무리 낮아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국가들의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불안한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과 이탈리아의 금리 차이도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그리고 어제 오늘 해서 각 국가의 소비심리지수, 제조업 심리지수, 서비스업 지수 같은 PMI 지수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보는 것 중에는 유로화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나는 숏을 했어, 롱을 했어. 그게 계약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었어요. 유럽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숏 배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환매 들어오는 거군요. 그런데 보통 숏 커버링은 손실이 좀 일정 부분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 급격하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청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숏으로 갔다가 완만하게 롱으로 갔다가 아니라 방향이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5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한 숏 커버링이니까 한 100 정도의 숏 포지션이었다고 하면 지금 플러스 100의 롱 포지션. 되게 격차가 심해요. 80도로 팍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외환시장에서 또 보는 지표이긴 한데 선도 환율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1년 뒤에 유로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런데 계속해서 전문용어는 다 빼고 유로화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 유로화는 별 변화가 없을 거야.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야라는 시각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었어요. 스프레드가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이지만 스프레드가 늘기 시작했어요. 좋아질 거다. 지금보다 1년 뒤에 그래도 이만큼은 강세일 거야. 1만큼은 강세일 거야. 달러내기 유로화가 강세일 거야. 2만큼은 강세일 거야. 이런 시각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방향이 되게 급격하게 1, 2주 사이에 변했습니다. 이거 되게 다 하나씩 중요한 것들이에요. 유로화가 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랫동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뭔가 경제 지표가 변할 때 그리고 포지션이 변할 때는 그 순간이 가장 가격에는 드라마틱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마이너스 10이었고 이번 달에 플러스 1이고 다음 달에 뭐라고 할까 10이면 사실 되게 쭉쭉 뻗어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이번 달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마 흑자 전환 이런 걸 제일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터널 아운드는 한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흑자 전환에서 이게 100%, 200% 나도 좋지만 가격의 반응은 딱 방향을 바꿀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달러 약세는 특히 한국 시장은 또 이머징에 들어가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대형주를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 수급 위주로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약세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유지될 것 같은데. 달러 약세. 달러 약세는 유지될 것 같고 원달러도 1200원 언저리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본 속도대로 달러가 100에서 97, 94, 90 이렇게 가기는 그렇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들이 남아있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두를 모아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좀 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박재형 차장하고의 시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그리고 그 자금들의 상당 부분은 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들어와서 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고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소폭이 남아 어제 대비해서 소폭이 남아 어쨌든 순매수가 이어진다는 그걸 봐서는 글쎄요. 급반등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급반등만 아니면 현재 같은 무드가 조금 더 연장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개인의 매도라든지 기관의 매도가 외국인의 강한 매도와 동반해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김효진 위원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이 좀 부드럽게 코렉션이 돼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강제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일드하게 수긍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들으시고요. 김효진 위원과 조금 쉬었다가 좀 더 구체적인 환과 우리 주의 시장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전세계 경기 침체 위험 코로나19 쇼크가 마침내 그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예견되는 디플레이션의 위험 저금리 환경 속에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가 코로나19 쇼크가 회복될 때 주목해야 할 기업의 유형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 돈의 역사의 저자이자 신과 함께 인기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박사가 오랜 시간 준비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생존 전략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담았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이기는 단 한 권의 서적 디플레 전쟁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정프로 무슨 책 보는 거야? 워렌 버핏의 스승 현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읽고 있잖아요. 개정판이 나왔나 보네. 이건 선생님 번역이면 이거 믿어줄만 하지. 제 투자를 많이 또 되돌아보게 합니다. 감동으로만 끝내지 말고 실천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잖아. 외울 때까지 읽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살았을 때 제가 만날 수 있었으면 인터뷰를 꼭 성사시켰을 텐데 고인이 돼서 안 되는데요. 매선은 번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선생이 지은 이런 책들 이건 읽어야죠. 어색하네. 융어를 했더니. 저번에는 좀 자연스러웠는데. KB 증권의 김효진 위원과 다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도 달러를 규정하는 달러 인덱스의 약세 강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감하기로는 별로 미중 간의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막 오르니까. 작년 가을 이럴 때는 조금만 얘기해도 팍팍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스케줄상 보면 11월 3일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니까 이게 어차피 선거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놓고 보면 쥐락펴락은 하겠지만 갑자기 작년처럼 합의했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이게 지금 센티멘털이 좋으니까 장애에 영향을 안 주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센티멘털이 안 좋으면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강달라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미중은 생각하고 있어요. 11월까지는 뉴스는 굉장히 지저분하다.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가 되게 많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어차피 비등비등해졌으니까요. 계속 지속적인 마찰은 좀 불가피하고 한국도 사이에서 되게 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용이라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많은 카드들 카드라고 하면 좀 그렇다. 쓸 수 있는 정책 서로를 압박하는 압박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회자되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더 충격적인 게 나와야 지금 가격에 반영하는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건 쇼커건 나오면서 가격들이 반응을 할 텐데 이미 2018년도하고 19년 동안 2년 동안에 그 금융시장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많은 걱정도 했고 많은 걱정을 했다는 건 많이 프라이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2018년, 19년처럼 미중 갈등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흐름은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 게다가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약간 가정이잖아요. 이럴 것이야. 가정인데 지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숫자는 그거였죠. 2018년도에는 전 세계 성장률이 3.3%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마이너스 3.3%일 거예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 된 것도 좀 황당하지만 한 2.9%만 돼도 우리 경제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플러스 2.9%도. 그런데 마이너스 3.3%니 아무리 제아무리 정치 중요하죠. 선거도 중요한데 초과 3간을 다 태우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격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한 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양국의 평균 관세율.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몇 천억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다. 무슨 항목이 뭐다라고 하면서 되게 복잡한 이유들이 엄청 복잡했어요. 저도 사실. 다시 원상복귀 했다가 떠올리고 그러느라고. 예고했다 미루고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평균 관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2018년도 초에는 8%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21%예요. 엄청 올렸네요.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단계로 팍 올라가기만 해서 1월에 1단계 서명을 합의를 했는데 21. 몇 퍼센트에서 21% 그러니까 관세를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더 안 올리겠다는 선언이군요. 더 안 올리겠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좀 많이 안도를 했었고 그 대신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의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라. 대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이제 1단계는 좀 마무리가 되고 바로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관세가 뭐 몇 프로라고 해야 될까. 별로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경제가 또 체력이 받쳐줬으면 누가 얘기나 해보자 라고 하면서 관세를 올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미 관세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안 좋고 관세는 이미 올라가 있고 하니까 이제는 관세라는 거는 되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량한 기업이건 좋은 기업이건 기업에게건 소유자에게건 다 영향을 미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위축폭도 그만큼 컸던 건데 지금은 이제 기술에 대한 분쟁들은 계속 있으니까 화웨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대두를 많이 사지 않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조사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면적으로 몇 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몇 프로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강도와는 지금은 지난 2년보다는 덜하다기보다 얹어지고 있는 게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골치 덩어리예요. 전개 방향도 참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지난 2년보다는 많지는 않을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달러의 흐름도 되게 중요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홍콩의 폐그제에 대해서 막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위안화가 만약에 약세로 가고 홍콩의 폐그되어 있는 홍콩 달러가 불안불안하면 원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콩이 그렇게 금융시장을 막 뒤흔들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위안이 다행히도 7.1에서 7.16까지 가서 예전에 경험을 대입하면 7.3, 7.4까지도 열어놔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7.1로 내려왔고 꼭 위안화를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도 환율을 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환율을 위안화를 더 약세로 만들면서 자 미국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에서는 한발은 물러선 상황인 거니까 조금 마음을 둘 수 있고 홍콩의 시위도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그렇게 격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쨌든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모임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홍콩은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개입을 하는지를 매일매일 데이터로 보거든요. 발표를 해서 되게 불안하지 않아도 이렇게 개입했다가 또 개입을 안 했다가 매도 개입했다가 개입 안 했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의 이야기가 불거진 다음에 중앙은행이 굉장히 크게 개입을 해야 될 정도인지를 그 데이터를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입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 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내비 둬도 홍콩 달러는 그냥 밴드에서 움직여요. 자금이 막 이탈하거나 그런 흐름은 일단은 없습니다. 뭐 한간에는 중국에서 본토로 자금을 보내고 뭐 이러저러 여러 가지 루머들은 있지만 일단 루머를 믿기보다는 저는 그냥 데이터를 믿는 게 속 편하거든요. 데이터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홍콩의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다. 미세 개인 말고는 불안함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달러도 5월 날짜 기억이 안 나네요. 5월 중하순에는 한 50원 정도까지 1245원이었던 것 같은데 꽤 많이 다시 위로 올라갔었어요. 약세로 기록을 했었어요. 그 위아나와 동반해서. 네. 그런데 위아나가 추가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맞붙는 흐름에서는 한 반 계단 정도 내려오기도 했고 아직 정식으로 딜이 성사된 건 아니지만 저희 조선수주. 그렇죠. 반가운 조선. 잭팍이 터졌다. 네. 반가운 조선수주도 있었고 그게 만약에 성사된다고 한다면 제 기억에는 190억 달러였는데 그게 2027년까지여서 그게 190억 달러 저희가 한 번에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조로 받고 기성고라고 하죠. 이게 진도율에 따라서 받으니까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떤 외환시장에서는 꽤 규모 있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예측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190억 달러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570억 달러여서 30%더라고요. 엄청 큰 거죠. 그게 이제 나눠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럼 원화를 거래하는 외국인 입장에건 한국에서 수출업체에건 돈이 들어올 게 생긴 거잖아요. 주식시장을 뺀다고 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그 뉴스는 다 알 테니까 원화가 그렇게 약세로 안 가겠네라는 어떤 심정적인 토대만 구축이 돼도 우리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의 입장은 좀 편안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국을 후두려 패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음 놓고 패는데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펼 수가 없는데 주식시장이 반응을 안 해 주니까 내심 이거 꽃놀이 패네. 계속 팼는데도 주식이 올라 버리네.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패면 아니, 투자자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뭘. 이런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 말폭탄 이런 걸 했는데도 다운, 아싹 다 올라주니까 이러면 계속 난 시간을 벌면서 여유가 생기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주가가 글로벌하게 너무 핫해서 그렇긴 한데 미국의 국내 시위도 사실은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꽤나 되게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또 경제를 보니까 안 좋은 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사실 안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은데 지금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 한 20여 페이지 되잖아요. 첫 번째 면부터 쭉 경제면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경제면에 증권면까지 가면 딱 머릿속에 결론이 내려져서 주식 팔아야 되겠다. 좋은 얘기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 유혈 폭동 그리고 보도되는 거 보면 백악관 상공에 블랙호크 두 대가 저공 비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딱 인상에 이런 데 뭔 놈의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면을 가서 딱 보면 거기에 또 펀더멘탈 얘기가 딱 첨가가 되겠네요. 글로벌 경제, 침체니.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사냐 이거죠.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라고 하냐면 3월 19일에 주식 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안 팔고 그냥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최종 인허고요. 조금 판 사람도 괜찮아요. 신용이나 주담버 써서 그냥 다 털린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위로 아닌 위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김효진 위원님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선 우리 2% 정프로 이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 내가 차 안에서 듣거든요. 빙빙 돌려서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직접 나온 거예요. 그래요? 대답을 잘해야지 되겠네. 2,100포인트가 넘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은 이거는 애널리스트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는 약간 무서워요. 저렇게 세게까지 주식이 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오를 게 있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이게 하락할 거라고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기분이 그래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오면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그렇다. 못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지금이 딱 어디에 위치해 와있나. 앞으로 뭘 좀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물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기보다는 마이너스가 그래도 몇 달 앞으로 3분기까지 올해 연 내내 성장률은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요.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경제는 계속 안 좋은데 지금은 최악은 누가 봐도 지나고 있고 금리에 힘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금리는 이렇게 낮아져 있고 왜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는 금리가 낮아진 것이 최근에 위험 자산으로 돈을 가는데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낮으려면 경제는 되게 안 된 얘기지만 더디게 좋아지는 게 좋아요. 어떤 의미죠? 만약에 경제가 막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 기업의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겠지만 경제가 좋은데 금리가 계속 낮기는 어렵죠.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주식에 막 오리엔트 된 사람이라면 경제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최악은 지났는데 정말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좀 먼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고 물가도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물가 상승도 좀 멀어야 저는 속 편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생각하는 게 2009년도에 벤 버랑키 치아의 페드에서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제 지표 안 좋은 날 무조건 주식 사야 된다. 왜? 안 좋으면 연준이 유동성 공급해서 장을 받쳐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양적 완화 끝나고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그 프레임은 깨졌는데 이번 글로벌 팬데믹이 다시 연준으로 하여금 지표 안 좋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이전되는 거를 월스트리트에 눈치 빠른 아저씨들이 본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표 안 좋은 거 안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 장기간에 걸쳐서 다시 버전2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에 펼쳐진 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이 오른다는 버전2가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저도 약간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이게 뭔가 정상 비정상은 아닌데 경제도 같이 좀 워낙 가파르게 위축이 됐으니까 경제도 좀 빠르게 좋아지고 다시 막 활력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냉정하게 주식만 놓고 보면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꺾여서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경제가 꺾이기만 한다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매출이나 이익이 막 꺾이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좋은 값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최악은 지난 것 같고 본격적인 회복은 좀 뒤에 올 것 같고 그러면 금리 상승도 당분간 금리 상승 혹은 물가 상승도 당분간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멀티풀이를 막 올리면서 주가들이 상승하는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유가가 올라 한 35불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오기 전에 그거를 계산해봤어요. 금리에 있어서는 유동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물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유가가 막 마이너스 유가 했다가 유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나? 그랬더니 이미 작년보다 유가가 그래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낮아져 있어서 내년 한 초까지는 물가 걱정이라든가 물가가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데 계속해서 좀 하락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 상승은 좀 뒤에, 멀티풀을 할인하는 요인인 금리 상승은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주시장이 급전직화 빠질 가능성도 없고 시장의 주도주도 역시 성장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주, 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그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더 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그 방송 몇 주 전에 제가 주말에 몰아서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글로벌 미국에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팡 기업들이 인덱스 구성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시총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에 닫힌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비중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훨씬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도 훼손이 없었고 오히려 어떤 눈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사실 어떤 투자의 성과에 비해서 지수는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네요. 경제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저랑 저의 동료들도 경제가 별로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자꾸 괴리되는 듯한 그런데 이게 괴리가 되는 걸까? 우리가 뭘 못 찾는 걸까? 저희도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팡이 전체 이익에서 한 30%를 5개가 전체 미국 기업의 이익에서 한 30%를 벌어간답니다. 되게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업이익만 그럴 리가 없고 실제 그들의 매출 GDP로 계산되는 부분도요. 그러니까 항공도 어렵고 에너지 기업도 다 어려운데 이게 비중이 비등비등할 때는 좋은 기업, 좋은 군도 있고 안 좋은 군도 있고 이거를 합해놓은 GDP나 그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경제랑 이렇게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커지다 보니 이 안 좋은 군과 좋은 군을 다 합해놓은 GDP, 경제 지표 숫자들은 계속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커진 주가 시수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허무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따로 가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테마만 얘기를 좀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글로벌 성장률이 얼마였죠? 한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2% 성장했잖아요. 올해 글로벌 예측치가 마이너스 3% 이상이죠, 밑으로.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는 정부는 플러스를 얘기하고 민간에서는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그렇다고 마이너스 3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충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그 어간 아닐까? 혹은 좀 더 줄이면 0에서 마이너스 1 그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글로벌 대비 한국의 퍼포먼스와 2020년 글로벌 대비 한국의 퍼포먼스가 확실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만 비교해서의 퍼포먼스는 올해가 훨씬 좋잖아요. 훨씬 좋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펀더멘탈을 보는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차별적인 강세도 가능한 거 아닌가? 적어도 미국이 오르는 것보다는 더 많이, 유럽이 오르는 것보다는 더 많이. 글로벌 평균, 이머징보다도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09년이 제가 한국이 글로벌 증시에서 한 어느 정도 순위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019년? 2009년. 2009년? 아, 회복할 때. 2008년. 상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한국이 글로벌 성장률을 하회한 게 한 2015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하회한 적이 없었는데 2015년부터는 글로벌 성장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원래 글로벌 성장률이 한 3% 정도 성장을 하면 교역 증가율은 한 10%라든지 15%라든지 훨씬 몇 배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0년, 2011년 이렇게 접어드니까 성장률 3%면 교역 증가율도 한 5%. 비슷하게 됐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장률을 되게 선방하고 그리고 성장률을 떠나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이 성장률 선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라고까지 하면 좀 그런데 여러 가지로 되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이 여전히 수출을 그럼 되게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까지는 아니어도 마이너스 폭이 별로 적다면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 그게 삼성전자가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수출이 GDP의 그래도 여전히 50% 정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증시는 앞으로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수출 GDP 성장률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훨씬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무용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의 식총 비중도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기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사업들을 하는 내수경기와 상관이 있고 내수경기의 성장률보다 훨씬 잘 내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8년 이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올해는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선방하는 것은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채권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인데 올해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거의 99% 그렇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폭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진작되는 폭은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성장률만큼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 대비는 견조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이런 게 조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이 좋은 것보다 미국이 좋고 유럽이 좋고 중국이 좋아서 수출을 막 할 때가 주식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선방하는 건 되게 좋은 요인인데 그게 꼭 한국 주가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아웃포펌 할 수 있는지는 저는 고기는 수출을 하나 더해서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러네요. 2018년도 상반기. 좀 우울하네요. 우사분기죠. 2600포인트 찍고 내려올 때 사실 서서히 수출이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으니까 GDP, 우리 로컬의 어떤 성장동력 이런 것보다는 대외적인 어떤 성장동력 수출로 나타나는 그게 더 직접적인 주가지수를 규정하는 요인일 거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가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를 논하건 한국 주식시장을 논하건 너무 반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한국에서도 제약 같은 것들도 핫했었고 그리고 조선의 수주도 있었고 이런 게 약간 좋은 게 많아야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낫진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어쨌든 수출이 중요한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사실 글로벌이 다 그렇긴 한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거의 사상 유래가 없는 확대 재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인 것 같고 펀더멘탈이 변수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자산의 포폴리오, 아셋 알로케이션의 어떤 펀더멘탈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 번쯤 다뤄야 될 이슈와 아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제가 하려고요. 진짜 늦으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아침에 이렇게 진행할 때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왠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할까?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또 뒤에 이제 또 메인 게스트 뒤에 또 우리 곽독이 부장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셔서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여유 있게 물론 우리 김효진 위원께서는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니까 저도 많이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프로와 2프로를 고집하신다면 또 고삼이 양도하죠. 고민해 볼게요. 확답을 안 하네요. 여기까지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와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pen해